예 너무 무리하지 않는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블록킹 첫 포인트 블록킹으로 잘 막았습니다 잘 읽었어요 예 자 높이 괜찮았고요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저거는 아 좋습니다 멋집니다 저거는 뭐 저거는 뭐 저거는 뭐 저 먼 거리에서 리시브 세팅을 해서 띄우는 거 보면 보지도 않고 때리죠 뒤로 보면서 공을 올려줄 수 있다는 기술이 얼마나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남자 일반부 결승전 경기 2대1로 청주시청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아 자 청주시청이 막았지만은요 예 서승범 선수의 수원입니다 방금 청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블록킹하는 선수가 좀 있었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예 서승범 선수 공격선공하고 있습니다 예 어 강원도 분위기가 좋네요 네 조금 이제 중반전 되기 전에 교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김영만 선수요? 아니요. 청주시청에 이우진. 오 노장 선수들의 돈입니다. 넘어지고. 강원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승부 이민주 신입서 선수 3명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니까 김영만 선수는 몸도 풀지 않고 3명한테 그냥 맡겼어요. 맡겼어요. 우리 박강수 강도님의 선택이었어요. 아 멋집니다. 네 자 청주군. 이민주 선수 잘 잡았죠. 네. 속공. 속공입니다. 속공. 아 멋집니다. 네 자 청주군. 네. 이민주 선수 잘 잡았죠. 네. 속공. 속공입니다. 속공. 서툼 성공하고 있습니다. 신일섭 선수 플레이 좋네요. 지금 강원체육계의 신일섭 선수가 잘 올려주네요. 점수 차이가 벌써 7대 1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은 감독도 조금 있으면 바꿔야하는 시기인데 노장들을 끝까지 기대해보는 것 같아요. 믿고 가는 건가요? 지금 청주시청의 경력도 경력이지만 이 선수들의 컨디션도 좋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좋아요. 전국체전 우승하고 나면 팀 분위기도 좋고 팀에서 상금도 받고 팀에서 상금도 받고 해피하죠, 지금. 그렇죠? 8대 3입니다. 정 x6 정 x6 정 x9 정 x20 정 x12 많이 벌어졌지만 따라갈 수 있는 점수일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정말 멋집니다. 네트 위에서 쳤어요. 네트 위에서 올랐거든요. 저는 이제 두 명이 셰틀로 들어갈 것은 예상을 했어요. 자, 리시브 좋고 이것도 처리하겠죠. 자, 리시브 좋고 이것도 처리하겠죠. 자, 이런 처리 한계가 6대 9로 가죠. 선발에 착장 맞다는 표현이 이거네요. 네. 아, 지금 강원체육회의 우리 선수들 지금 조금 당황한 기색이 지금 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이제 지금 뭐 결정이 이제 이우진 선수와 정하승 선수가 군 입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공백이 조금 생길 거예요, 정부 시청에. 아, 정원덕 선수. 이번 리시브 좋았었는데 놓쳤습니다. 용접 전수입니다. 4몇 선수는? 3몇 선수입니다. 4몇 선수입니다. 4몇 선수입니다. 1, 2, 3, 4. 공백을 떠올리기. 5몇 선수입니다. 2, 3, 4, 3, 5. 6몇 선수입니다. 2, 3, 4, 5. 페이크도 페이크해 탭 공격 자자자 넘겼어요 넘겼어요 네 유우진스 잘했죠 돌아와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네 유우진스 잘했죠 돌아와야 돼요 자리 잡아야 돼요 네 2구 로킹으로 성공합니다 여기 있어 이렇게 되면 가방차 6겹에서는 심판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스 정하성 선수의 정말 뭐 사인이 안 맞았어요 이번 실점은 너무 아쉬웠어요 네네네 서비스 자 정주 참고했습니다 따라가죠 어? 12대 9입니다 네 12대 9 100%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야 서정범 선수 잘했습니다 예 잘했는데 아 너무 멀었습니다 네 상관없어 없다고 했을 때 네 다른 선수들이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야 또 이렇게 또 풀어갑니다 예 조금 쉬고 그냥 또 1점을 내주네요 네 지금 결승전 경기를 하고 있고요 이 경기 끝난 뒤에는 또 여자분 3경기가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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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체육시설에 또 많은 종목들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ог 로는 여기서 전지훈련을 하는 거죠 네 예 스포츠 마케팅이 참 활성화 스포츠 마케팅이 참 활성화 되어 있는 군 단위의 지방 도시라고 생각이 돼요 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 정원도 선수가 예 다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가 16대 12로 강원 체육회가 앞서고 있습니다 청주시청은 지금 12점인데 4점 차이거든요 이제부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지금 조금 청주시청이 안일하게 가다가 지금 이제 16대 17이 되거든요 자 세계를 이제 성공할 거예요 하려고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아 너무 멀나 멀어치 둘 아 너무 멀나 멀어치면 풀어냅니다 멀어치면 풀어냅니다 청주시청에서는 분명히 이 에이스들이 마음속에는 이 리시버 세계를 성공할 거예요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겠죠 원래 작전이에요 그죠 두 번째 서비스 서승범 선수는 이기려고 1점을 내려고 하고 서승범 선수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자 자 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되면 어 야 정말 결정적인 블록킹입니다 럭키입니다 럭키라고 손을 번쩍 내렸어요 자 18대 14입니다 아 진짜 조금 아쉬운데요 이거 신희집 선수가 큰 걸 하나 해냈네요 정말 큰 걸 하나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강원체육회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전자 장비가 18대 14입니다 아 정말 큰 걸 했습니다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아 세 개를 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세 개를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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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했었어요 방금 전에 하나가 아쉽네요 네 그걸 했었으면 16대 17로 저 왔는데 지금 3점 차지 않습니까 18대 15입니다 네 지금 3점 중에 유우진 선수의 서비스를 강원도에서 한 개만 잡아도 네 유리해지죠 그렇네요 네 19대가 되니까요 19점이 어떤 서비스가 플레이로써 청주시청이 풀어갈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정말 잘했습니다 할 말을 잊었습니다 아 시니스 선수 잘하네요 네 이거를 잘 받아서 살짝 안전하게 네 네 잘 넘겼어요 네 요번에 안전하게 네 나이스 자 이거 성공시키면 예 예 예 이구리 성공시키면 예 예 예 자 이렇게 되면 강원체육회가 이제 매치포인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치포인트입니다 매치포인트입니다 자 강원체육회 매치포인트 합터고 있고요 지금 청주시청은 지금 15입니다 20대 15 아 게임 관났습니다 자 서비스가 벗어나네요 이렇게 되면서 남자일반부 결승경기는 강원체육회 예